헤어라인 땜빵뿐 아니라 두피 어느 곳 땜빵이든 수술로 채울 수가 있죠 헤어라인 쪽에 땜빵이 있어요. 헤어라인 이식 수술로 채울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결국 땜빵이라는 것은 어떤 전에 생긴 상처로 인해서 흉터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부분이 안 자라게 되는 건데 이거는 많이 합니다. 두피 내의 흉터는 흉터 제거술이라고 해서 흉터 부분을 제거하고 꿰매는 방법도 있지만 두피 내에서는 제 발을 조금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. 일반 다른 것보다 그래서 모발 이식을 통해서 흉터를 개선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땜빵, 헤어라인 땜빵뿐 아니라 두피 어느 곳 땜빵이든 저희가 수술로 채울 수가 있죠. 모발 이식 수술을 이용해서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